자 31번 보죠. 고정금리에서 대출상환 방식에 대해서 옳은 거 이렇게 물어봤네요. 대출상환 방식은 매년 나오는 문제니까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 좀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대출상환에서는 실질적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니까 표현되는 얘기니까 좀 해석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만기일시 상환 그러면 만기까지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거죠. 그 차입자가 원금만 상환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자만 대출기간 동안 상환하고 만기에 원금을 갚는 방식이죠. 자 니은은 체증식 점증식이죠. 대출 초기에는 원리금 상환액을 적게 하고 기간에 따라서 늘려가는 방식 그래서 미래 소득이 증가될 거라고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한 방식 이건 뭐 기본 지문이 나왔죠. 자 디귿에 보니까 원리금균등과 여기에 원금균등에서 자 거치기간이 있을 때가 나왔네요. 우리가 이제 책에서는 거치기간식을 배우진 않았지만 수업하면서 거치기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표현했었죠. 거치기간이 있다면 예를 들면 10년 대출기간인데 거치기간을 3년 두고 원리금균등이 나면 거치기간 3년 동안에 이자만 냈다가 3년 후부터 원리금균등 방식으로 그대로 진행되는 방식을 거치식 방식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자지급총액이 증가하므로 거치기간 동안에는 뭐만 낸다? 이자만 내니까 원금을 하나도 안 갚으니까 큰 이자를 많이 거치기간 동안 내겠죠. 그래서 이자총액이 증가하므로 전체 원리금 지급총액도 증가하게 된다. 맞는 얘기죠. 대출금액이 똑같을 때 이자가 많아지면 전체 원리금을 많이 갚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디귿 거치기간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사실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표현되는 표현이니까 뭐 충분히 해석할 수 있었을 것 같고 자 리유는 많이 나왔던 거죠. 최근에도 기출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나왔던 가중평균상황기간 이게 나오면 원금회수기간으로 해석한다 그랬죠. 원금회수기간 원금을 가장 빨리 갚는 방식이 원금균등이죠. 그래서 원금균등은 원금회수기간은 짧고 원금회수속도는 빠르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원금균등 방식에 비해 원리금균등이 얘에 비해 얘에 가라고 나왔네요. 얘가 짧으니까 얘가 더 길다라고 나와야죠. 맞는 지문이네요. 그래서 31번에는 니은 디근리을 이렇게 해서 4번 정답. 자 난이도 중에 해당되는 문제지만 거치기간이 나왔고 만기일시에 대한 내용인데 만기일시에서 원금만 갚는 게 아니라 이자만 갚는 거 이것도 해석할 수 있었을 거고 거치기간에 이자만 낸다는 거 이건 뭐 이제 제가 상식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표현이긴 하죠. 수업 중에도 많이 여러 번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니까 32번 뭐죠. 난이도 상의 문제로 해당되는 건데 이유가 주택연금, 주택담보 노후연금에 대해서 오른 건데 제가 수업 중에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난이도 상이고 우리 전에 나왔던 문제와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와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고 나중에 36회에서도 제가 좀 더 다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1번에 보니까 주택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연령이 55세 이상이라고 나왔는데 와 나 미시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죠. 또는이 들어가야죠. 소유자 또는 배우자 둘 중에 한 사람만 만 55세 이상이면 된다. 가입 가능하고 15억이 아니라 자 이건 바뀌어져서 원래 9억이었는데 작년에 12억으로 올라갔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여러 번 언급했으니까 기억은 틀렸다는 지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고 자 2번 넘어가서 3번 한번 보죠. 자 주택 소유자가 생존에 있는 동안에만 노후생활 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배우자에게 승계되죠. 즉 소유자가 만약에 생존에 있을 때는 당연히 받고 돌아가시더라도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종심방식이라면 그대로 연금이 지급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죠. 이건 또 최근에 답으로 나왔던 지문이니까 자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원래 준주택이니까 주택연금 가입 대상의 주택이 아니지만 주거용의 오피스텔은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예외적인 조항이 있었죠. 그래서 주거용의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은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그러면 2번과 5번인데 자 이번에 보니까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저당권 설정 이게 주택을 담보로 잡고 노후를 대비해서 연금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주택연금이죠. 그럼 저당권 설정은 당연히 담보로 잡을 건데 야 여기에 신탁등기로도 가입할 수 있느냐? 맞아요. 최근에 이게 만들어진 신설된 내용이긴 한데 저당권 설정 말고 신탁등기로도 얘가 담보를 잡고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것과 이거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를 36회 때는 제가 충분히 연구해가지고 제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신탁도 가능하다. 자 2번과 5번 중에서 5번에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 압류할 수 있냐라고 나왔는데 양도 압류할 수 없다. 이건 나라에서 특별하게 주택을 담보로 노후를 대비해서 만들어준 대출인데 이 권리를 양도 압류할 수는 없게 했겠죠. 당연히. 특히나 주택연금을 전용계좌 넣으면 이건 뭐 압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연금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2번과 5번 중에 5번은 당연히 조금 생각해보면 나라에서 노후를 대비해서 만든 특별한 공적 보증 대출인데 이걸 양도 압류할 수 있다라면 노후대비가 안 될 거니까 이걸 나라에서 막아놨겠지라고 조금만 생각하면 예상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이번에 저당권 선적 뿐만 아니라 신탁등기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답이었어요. 자 이 문제는 나이도 상으로 뭐 좀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33번 자기관리에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즉 전문인력의 요건에 당되는 거 이건 감정평가사 최근에 나와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 번 이렇게 5, 3 관련된 거 많이 얘기했었죠. 자 첫 번째가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즉 부동산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몇 년? 5년이라 그랬죠. 자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는데 평균 3년 정도 걸린다고 나라에서 생각한다. 그래서 얘 3년 걸리니까 5년 해당 분야에 종사해야 된다. 여기에 3년은 틀렸고 자 두 번째 두 번째가 부동산 관련 석사 학위 이상의 자 부동산과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은 공부 오랫동안 많이 했으니까 5년 했다 쳐주자. 그러면 해당 분야에 투자 운영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될 수가 있더라. 리을도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부동산과 관련된 회사에 5년 이상 근무하고 해당 분야에 투자와 운용 관련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될 수 있다. 이게 세 번째 조건이었죠. 첫 번째가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석사 이상으로서 3년 그 다음에 5년 3년 5년 3년이니까 마지막에 5년 3년 부동산 관련 회사에 5년 이상 근무하고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회사에 3년이 아니라 5년 이상 이렇게 근무하고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이것도 나올 거라고 많이 얘기하면서 준비했던 내용이겠죠. 저와 함께 공부한 사람들은 충분히 잘 맞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답은 닐닐 이렇게 되니까 3번 이렇게 되고 자 우리 이제 34번 보죠. 자 주택 저당 담보부채권 MBB 얘기하는데 자 영어로 우리 외웠죠. MBB 자 오른 거 어 MBS 종류의 MBB 이거 얘기하는데 우리 시험에서 MBS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어렵게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올해도 답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았다. 물론 이제 위 앞 지문에서 뭔가 좀 어렵게 나온 지문이 있겠지만 사실 답이 되는 지문을 5번까지 읽었으면 쉽게 찾았을 것 같아요. 자 1번에 보니까 유등화기관 유등화기관은 한주금이죠. 한주금, 한국주택, 금융공사, HF를 얘기하는 거고 자 모기지에 주택 저당 채권을 얘기하죠. 이걸 담보로 해서 반행하는 지문 성격의 증권이다라고 나왔는데 MBB는 채권형 증권을 얘기하는 거죠. 자 MBS의 종류를 보면 MBS의 종류가 총 4가지가 있는데 첫번째 MPTS, 두번째 MBB, 세번째 MPTB가 있고 네번째 CMO 이렇게 있었고 자 지분형은 MPTS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다 채권형이죠. 채권형 중에 MPTB와 CMO는 얘는 혼합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CMO를 다른 말로 다계층 증권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니까 MBB는 지분 성격이 아니라 채권형이다 라고 나와야 되고 자 두번째 자 이 지분 2번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차입자가 상환한 원리금인 유동화기관 한주금이죠. HF가 아닌 MBB의 투자자에게 직접 전달되냐 라고 나왔는데 직접 전달되는 건 MPTS고 MBB는 이 원리금이 직접 투자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직접 자동이체되는 건 MPTS예요. MBB는 이 차입자가 상환한 원리금이 무조건 어디를 거친다 이렇게 한주금 유동화기관을 거친 다음에 여기에 돈이 있 다음에 즉 계약기관에 따라서 때가 되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유동화기관을 거쳐서 투자자에게 지급된다고 나와야지 원리금이 이 유동화기관을 거치지 않고 한주금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체되는 건 이건 MBB가 아니라 MPTS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 이것과 관련된 지문은 예전에 이런 지문이 있었을 거예요. MPTS는 상환한 원리금, 현금 흐름이 투자자와 직접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직접 이체되는 자동이체 증권이다를 얘기하는 건 MPTS를 얘기하는 거고 MBB는 유동화기관을 거쳐서 투자자에게 지급된다는 거고 세 번째 MBB 발행자는 초과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초과담보를 제공하죠. 가장 큰 초과담보를 제공하고 투자자는 콜방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투자자에게 가장 안전한 증권을 MBB라고 했었어요. 4번에 보죠. MBB 투자자 입장에서 MPTS에 비해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지 못해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단점이 있다고 나왔는데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에요. 차입자가 우리가 이런 질문이 있었죠. 차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도 한주금은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수익을 지급하여 한다. 왜냐하면 채무불리액 위험을 얘가 한주금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행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라는 건 얘가 차입자가 돈을 안 갚아도 투자자에게 언제나 수익을 지급해야 돼요. 안정적이고 불확실성이 작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MBB는 가장 안정적인 거죠. 가장 안전한 안전한 증권이고 라고 얘기하는 건 안전한 만큼 위험이 없고 대신에 이제 수익은 작겠죠. 그래서 MBB는 불확실성이 이건 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위험이 크다가 아니라 위험이 작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죠. 그만큼 수익은 작겠죠. 자, 5번에 보니까 MBB의 투자자는 채무불리액 위험과 조기상환 위험 우리가 항상 외웠던 거죠. 자, MBB는 모든 권리와 위험을 누가 갖는다? 발행자가 갖는다. MPTS는 모든 권리와 위험을 투자자. MBB는 모두 다 발행자가 갖는 거죠. 자, 그러니까 MBB 투자자는 어떠한 위험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이 지문은 4번과 대체되는 지문이니까 4번은 당연히 틀렸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MBB 투자자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니까 MBB는 가장 안전하다. 불확실성이 작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4번, 5번은 거의 동일한 지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틀린 거고 옳은 건 5번, 결국 언제나 우리 시험에서는 이 MBB의 종류가 나오면 위험과 권리를 누구가 갖느냐라는 거죠. 모두 발행자, 여기는 모두 다 투자자, 여기는 모두 발행자 얘는 나눠서 가질 때 조금 어렵게 낸다라면 이게 중요했던 거죠. 채소는 발행자였죠. 채무불리행령과 저당채권의 소유권은 발행자 그러면 원조는 투자자가 갖는다. 혼합형인 MPTV와 세모는 원조는 투자자, 채소는 발행자, 채소, 밭이라고 외웠던 거죠. 이것도 5번을 딱 보는 순간 어, 5번 답이네 라고 해석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35번 보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거 자, 이 부분의 문제에서는 제가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좀 있기도 해요. 자, 감정평가 규칙에 대한 용어 문제나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질문이 좀 길면 5번부터 읽어라 답은 4, 5번에 주로 많다 그렇다고 100%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어쨌거나 답은 좀 1번에 있었는데 우리 한번 5번부터 한번 읽어본다라고 생각해보죠. 다행스럽게도 이 3, 4, 5번에 어려운 질문이 없어서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답은 좀 찾았을 것 같긴 한데 자, 5번에 보죠. 자, 1체로 이용된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 평가해야 될 특수한 목적이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건 부분평가를 얘기하는 거죠. 일부도 평가할 수 있다. 부분평가 4번에 보니까 가치가 다르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구분평가 얘기하는 거죠. 가치가 다르면 구분평가할 수 있다. 자, 3번에 보니까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일괄평가 얘기하는 거죠. 일괄평가 이 3, 4, 5번은 원래 감정평가 기초에서 원칙은 물건 개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자, 일체로 불가분 관계에 있으면 일괄하고 가치가 다르면 구분하고 일부도 평가할 수 있다. 부분평가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었으니까 자, 이번에 보니까 감정평가 법인 등은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나왔는데 이건 원칙과 다르게 예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 조건이었죠. 첫 번째가 법령의 규정 두 번째가 의뢰인의 요청 세 번째가 사회통념산 필요가 나오면 원칙과 다르게 할 수 있다. 이건 첫 번째 예외적 조건에 해당되겠네요. 법령의 규정이 있을 때 자, 그러면 원래 원칙은 시장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시장가치가 기준가치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1, 2, 3번에 해당되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이걸 기준 잡을 수 있다.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화할 수 있다. 두 번째가 자, 원래는 있는 상태 그대로 현황평가가 원칙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실제와 다르게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자, 내용을 보니까 자,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 조항이네요. 조건이 있을 때 자, 형성룡이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조건부 평가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맞죠. 자, 그럴 만한 이유 1, 2, 3번에 해당되는데 법령의 규정에 있을 때 실제와 다르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물론 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시장가치가 아니라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것도 뭐 여러 번 했던 내용이고 자, 1번 감정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라고 그랬어요. 기준 시점 자, 기준 시점이 뭐냐 자, 기준된 날짜인데 어떻게 정하냐 가격 조한 날로 정한다. 그래서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로 정한다. 그러면서 뒤에 문장이 더 있으면 뒤에를 꼭 봐야 된다. 미리 정할 수 있는데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중간에 덩어리를 빼놓고서 이게 맞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미리 정하였을 때는 그 날짜로 하야 한다가 아니라 미리 정하였을 때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준 시점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얘를 속여냈었죠. 주로 시장 조사, 현장 조사 가격 조사를 개시했나 이렇게 많이 속여냈는데 이번 조금 어렵게 앞에 건 맞고 미리 정했을 때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번 제가 강조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1번도 역시 잘 체크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36번 보죠. 수익 방식 자, 예상과는 좀 빗나갔는데 원래는 이제 뭐 확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향을 보면 올해는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으니까 원가법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원가법 연습을 많이 했는데 아, 원가법 준비하신 분들은 조금 안타깝게도 원가법은 올해 안 나왔네요. 아마 내년에는 확실히 원가법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수익 방식이 계속 3년 연속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원가법과 또는 공시가 기준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고 자, 이건 36개 대비할 때 제가 좀 특별히 설명할 거고 자, 시상가액 산정 시 환원률을 구해라. 자, 수익 방식이니까 수익환원법을 얘기하는 거죠. 수익환원법은 가격을 구할 때 순수익을 환원률로 나눠서 나눠서 가격을 정하는 건데 얘와 얘는 자리를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환원률을 구하는 건 환원률은 순을 순을 가격으로 나누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보니까 여기에서 가액이 나왔어요.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5억 원 그래서 가격은 500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주어진 조건으로 순만 구하면 되겠네요. 순만 자, 그러면 가가 나왔고 공실및 불량부채 대선중단금은 불량부채 얘기하는 거죠. 얘가 나왔고 운영경비가 나왔네요. 자, 그럼 한번 해보죠. 자, 가능총소득 가유순이죠. 자, 가능총소득이 50원 공여섯 개 없애고 여기서 내려올 때 공실및 불량부채를 빼주죠. 기타소득은 없으니까 얘가 10%라고 했네요. 그러면 10%를 빼는 거죠. 그러면 50에 10%이니까 5를 빼니까 45가 될 거고 물론 우리 연습할 때 이렇게도 연습했죠. 그러면 가에서 U를 구할 때 10%를 빼는 거니까 얘의 90%가 U가 되겠네. 그래서 0.9를 곱해서 바로 계산할 수도 있죠. 자, U에서 순으로 넘어갈 때 영업경비를 뺄 건데 영업경비가 가능총소득의 20%라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 우리 여섯 개 떼고 50원이니까 20%는 50 곱하기 50 곱하기 0.2 하면 얘가 10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영업경비 10을 빼면 얘가 3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수는 35 가격은 500원이니까 자, 그러면 35 나누기 500 이렇게 하면 35 나누기 500 하면 0.07 앞에 있으면 암산하는 게 조금 두렵긴 해요. 틀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계산기를 누르는 거긴 한데 자, 어찌되거나 0.07 7%죠. 수익방식 나오면 보너스 문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수익환원법의 식을 활용해서 계산할 때 자, 이 영업현금 흐름이 투자론에서 나온 건 아니고 투자론에서 영업현금 흐름이 어림샘법에 관련되어서 한 번 나왔고 수익방식에서 두 번 이렇게 영업현금 흐름이 관련되어서 나왔네요. 자, 이것도 투자론과 많이 관련되어 있죠. 근데 투자론에 해당되는 문제는 세 문제로 적혀 나왔지만 여러 군데에서 투자론과 관련된 내용은 좀 들어가 있긴 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도 계산 문제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되면 감정평가에서 이 계산 문제까지 맞으면 거의 뭐 합격이라고 봐도 괜찮겠죠. 자, 37번 보죠. 거래세라 비교법 자, 거래세라 비교법은 나올 거다. 100% 나올 거다라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어요. 자, 근데 조금 다른 부분이 나와가지고 잠깐 좀 염려스러웠지만 다행스럽게 출제자가 양심은 있어서 답의 보기를 만들 때 그렇게 헷갈리지 속이지는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무슨 문제인지 한 번 보죠. 자, 거래세라 비교법이니까 대상 토지에 대상 토지에 가격을 구할 때 사례 가격에다가 여기에 사시지계면을 할 건데 사시지계면 보죠. 자,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면적이 100이고 기준시점이 이렇게 나왔고 사례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니까 자, 주거지역 이렇게 나왔고 자, 면적이 200이라고 나왔네요. 자, 대상 토지는 100이고 사례는 200인데 우리는 목적이 사례를 대상으로 바꿔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시지계면을 할 때 뭐분의 뭐를 곱한다 사례분의 대상값을 곱한다가 기본 원칙이었죠. 자, 그래서 사례는 200이고 대상은 100이니까 이 면적류인 비교에 얼마분의 얼마 200분의 100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이건 0.5를 얘기하는 거죠. 사례거는 200 대상거는 100 자, 거래가격이 625 이렇게 나왔어요. 625 나왔고 자, 사정개입이 없대요. 정상적인 거래니까 사정보정 할 필요 없겠네요. 사정보정은 안 해도 괜찮다라고 나왔고 자, 지가변동률을 반응해서 시점수정을 해야 되는데 자, 주거지역 4% 상업지역 5%가 올랐대요. 자,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주거지역이죠. 그러니까 상업지역은 속임수로 냈던 자료고 쓸모가 없고 주거지역에 4%가 올랐다는 건 얘가 100일 때 얘가 104가 됐다는 거죠. 얘는 기준시점이에요. 얘는 사례 거래시점을 얘기하고 우리는 얘를 얘로 바꿔야 되니까 자, 시점수정은 얼마를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자, 100자리를 104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100분의 104 계산하면 1.04겠죠. 자, 그 다음 보니까 지역요인은 대상 토지와 거래 사례는 인근 지역에, 같은 인근 지역에 있으니까 대상은 언제나 인근에 있죠. 사례도 인근에 있으면 인근 지역 특징이 지역요인을 공유한다 그랬죠. 그럼 지역요인은 같으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고 자, 개별료인은 보니까 대상은 사례에 비해 10%가 우세하다. 대상이 우세하다는 거죠. 우리는 사례분의 대상을 할 거니까 사례를 100으로 잡았을 때 대상을 바꿔줘야죠. 사례가 100일 때 대상을 10% 우세하게 110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개별료인은 100분의 11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기에다가 사례가 625 이렇게 제가 다르게 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느낌으로 돌아가서 원래 정상적으로 풀려면 다르게 푸는 거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시점수정은 1.04 개별료인은 1.1 면적률인은 0.5죠. 자, 이걸 곱해봤더니 한번 보죠. 625 곱하기 1.04 곱하기 1.1 곱하기 0.5 이렇게 했더니 357점 357.5가 나왔어요. 그래서 답을 봤더니 357.5가 없어요. 어, 야 답이 나와야 되는데 실수한 게 없는데 왜 답이 없지라고 고민해보면서 다시 한번 문제를 봤더니 라고 나왔을 때 자, 문제는 토지의 가액을 구하는 거였어요. 자, 근데 사례가격이 여기에 6억 2천 5백만원 625라고 나왔는데 이게 다 토지의 가격이 아니라 토지는 가격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건물은 20% 차지하고 있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건 토지의 가격이죠. 토지만의 사례가격을 대입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625가 아니라 625에 즉 80%에 해당되는 값을 찾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625 곱하기 0.8을 하면 토지만의 가격은 500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토지만의 사례의 토지만의 가격 625가 아니라 500을 대입해서 자, 그러면 다시 계산해보죠. 500에다가 자, 곱하기 1.04 곱하기 1.1 곱하기 0.5 이렇게 했더니 286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286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서 보니까 286이 있네요. 아, 그러면 이건 286이 답이겠구나 라고 해석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한 번에 풀렸을 수도 있고 이게 토지 가격이니까 사례에서 토지만의 가격을 가지고서 사례로 적용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약간 응용을 해서 문제를 내긴 했지만 625를 했을 때 답이 있었으면 난이도 상으로 갔어야 되는데 625를 했을 때 답이 없으니까 한 번 더 고민해봤을 때 아, 토지만의 가격으로 따져야 되겠구나 라고 해석했더니 답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 번 잠깐 응용한 문제로 해서 난이도가 상으로 원래 좀 상이었는데 난이도가 상으로 좀 바뀌긴 했어요. 근데 이 문제는 꼭 풀어야 된다고 하면서 1년 내내 주구장창 연속한 거 기억나죠? 그래서 조금 이것 때문에 틀렸다라면 좀 아쉬움이 좀 많이 있어요. 1년 내내 열심히 고생했는데 이 문제 하나 맞추려고 계산 문제에서 자, 어찌 됐거나 이렇게 좀 변형된 문제가 나왔고 38번 보죠. 자, 원가법에서 제조달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제조달 원가 일단 제조달 원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 원가는 비용의 합을 얘기하는데 제조달은 언제 시점으로 기준 시점이죠. 그래서 기준 시점에서 다시 환산하는 환산한 즉, 만드는 데 생산하는 데 걸리는 비용의 총합을 공사비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제조달 원가라고 얘기하죠. 자, 일본에 보니까 제조달 원가란 기준 시점에서 재생산하거나 제출하는 데 필요한 원가의 총액을 말한다. 중요한 건 기준 시점에서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총합을 말한다. 맞고 자, 두 번째 총량조사법 구성단위법 비용지수법은 제조달 원가의 산정방법에 해당된다. 어, 이런 건 배운 바가 없는데 그러면 답이 될 확률이 거의 없다. 그랬죠. 스킵하고 자, 3번에 제조달 원가는 대상물건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하되 제세 공가금은 제한다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좀 기억이 났어야 돼요. 제조달 원가를 산정할 때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 도급 방식으로 한다. 자, 이게 떠올랐으면 좋았을 거고 두 번째 떠올라야 되는 건 뭐냐면 뭔가를 빼는 건 없이 모두 포함한다는 얘기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적정이윤까지 포함하고 부대비용 이자료 감사료 설계료 저세공과금 제세공과금 이런 거 다 포함한다. 빼는 거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죠. 빼는 게 없어야 돼요. 제세공과금도 포함한다. 부대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대비용도 포함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중에 제재료 원가를 계산할 때는 빼는 거 없이 모두 포함한다. 라는 얘기가 떠올랐어야 되고 이게 4번을 딱 봤을 때 제재료 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인 건설비에는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포함하고 수급인의 적정이윤도 당연히 포함된다. 이 말을 딱 보는 순간 어 다 포함이지 빼는 거 없었네. 제외된다. 그러면 이건 틀렸겠다라고 하면서 찍어서 잘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어 맞았네. 이렇게 되는 문제 같아요. 난이도 상의 문제죠. 사실 자 제재료 원가를 구할 때는 직접법 간접법을 병행할 수 있다. 이런 거 배운 바가 없어요. 역시나 36회를 공부할 때도 제가 2번과 5번에 대한 얘기는 따로 언급하지 않고 제재료 원가는 가장 중요한 게 기준 시점에서 생산하는 데 비용의 총합이고 얘는 제재료 원가는 제재료 원가를 구할 때는 도급 방식으로 빼는 거 없이 모두 포함된다. 뭘 뺀다. 제외한다. 이런 말 나오면 모두 틀린다 그랬어요. 모두 포함된다. 라고 나와야 돼요. 답은 그래서 3번이었고 39번 부동산 가격 공식 제도에서 우리도 연습 많이 했죠. 질문이 좀 길어서 5번부터 봐도 괜찮았던 문제이긴 한데 1번부터 보죠. 표준 주택으로 선정된 엄청 많이 나왔죠. 표준지로 선정되거나 표준 주택으로 선정되면 표준 가격이 있으니까 별도로 개별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개별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많이 했던 지문이고 두 번째 국가지자체가 나왔네요. 이거 나오면 무슨 업무냐. 여기에 즉 표준지 표준주택 공동주택은 얘는 그 업무 개별이 들어가면 이걸 반드시 기억해놔야죠. 개별 들어가면 과세 등의 업무가 나와야 되죠. 이게 표준 나왔으니까 이게 그 업무라고 나와야죠. 개별 나오면 과세 등의 업무라고 나와야 되고 자 맞고 3번에 자 여기 보니까 또 국가지자체 나왔네요. 국가지자체 그러면 업무가 나와야죠. 개별 나왔으니까 여기에 과세 등의 업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울리지 않는 게 딱 한 번 같이 다닌다 그랬어요. 공동주택인데 얘는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이 구분되지 않죠. 근데 공동주택도 세금은 내야 되겠죠. 그래서 유일하게 과세 등의 업무에만 공동주택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이것도 많이 설명드렸던 지문이니까 4번에 보죠. 이해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죠. 자 30일 이내 이때 중요한 건 공시기준일이 아니라 공시로부터 30일 이내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엔 이제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개별 나왔으니까 누구에게 시군구에게 시군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5번부터 읽었으면 좀 쉬웠을 거고 자 5번 한번 보죠. 자 시군구는 이라고 나왔어요. 자 공시기준을 이후에 분할합병이 발생할 때 자 대통령은 정하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뭐를 결정공시해야 된다. 여기에 시군구가 나오니까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개별이 나와야죠. 공동주택가격이 아니라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던 거죠. 물론 이제 시장군수 나오면 개별이라는 건 너무너무 기본적이고 중요했던 내용이었고 저는 이제 이게 나올 수도 있다를 대비해서 이렇게 암기도 했었는데 이걸 답으로 내지는 않았네요. 이 날이 언제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암기 코드 36회는 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어요. 이게 또 나왔으니까 그럼 다음에는 이 날이 언젠지 확인할 수 있어. 언제나 우리가 기준일은 공시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개별이라고 한다면 개별이라고 한다면 1월 1일 말고 다른 날을 기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분할합병이 생겨서 가격이 변동할 수 있는 이유가 발생하면 1월 1일 말고 다른 날이 언제냐 이걸 암기 코드로 개별 개별이 그렇죠. 주지 4 5 6 7 자 이건 공시를 얘기하고 이렇게 봤을 때 얘가 기준일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기준일 공시기준일 1월 1일은 정해져 있는데 주택이라면 6월 1일이 될 수 있고 토지라면 7월 1일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러면 얘는 개별 주택이라고 나온다면 여기 언제 6월 1일이 될 수도 있더라. 그래서 대통령을 전하는 날을 기준은 1월 1일이거나 6월 1일일 수 있다. 이렇게 이게 만약에 36회에는 이 지문이 답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36회 때는 좀 더 더 유심히 봐야 될 지문이기도 해요. 자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40번 보죠. 자 대상 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 방법 주된 감정평가 방법이죠. 이것도 제가 웃자고 가면서 이거 거래사례 비교법을 외우지 못했으면 시험장 가면 안된다 이런 얘기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가장 중요한 건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거래사례 비교법 맛동산 맛동산 과 차를 일괄 먹으면 어디에 입목에 살에 들린다 라고 이렇게 외웠던 거죠. 자 그리고 수익환원법을 제공하는 건 권리죠. 무형자산 권리 기업가치 재단 등 이것들은 수익환원법이죠. 그래서 리를 먼저 보면 권리 권리 나오니까 얘는 수익 분석법이 아니라 수익환원법 이라고 나와야 되고 비긋을 보니까 자동차는 이렇게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이게 선박은 없어요. 선박은 원가법을 쓰죠. 자 뒤에 내용도 중요하죠. 이건 다음 36회 때 이것도 봐야 돼요.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으면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고 선박이 이렇게 물 위에 떠다니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 무슨 법으로 하냐가 아니라 해체 처분가의 고철값으로 평가한다 이것도 좀 중요했었죠. 이건 이제 다음 공부할 때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지문이고 자 그래서 선박은 원가법이니까 틀렸고 자 니은 보죠. 자 대상이 되는 건물과 건물과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일괄하여 자 일괄 나왔으니까 일괄 맛동산과자 일괄 나오면 무슨 방법?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 맞고 자 기억에 자 원가법 건물은 원가법이 맞냐 맞죠? 수익환원법은 권리 무형자산이고 이렇게 동산과수원자동차 일괄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 나머지 건물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소우경목님은 원가법 이라고 했던 거죠. 이것도 어렵지 않게 답 체크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 밴드의 합격 후기를 보면 고득점자들이 많아요. 80점 이상이 엄청 많아요. 다른 해에 비해서 고득점이 좀 많이 나왔던 이유가 사실 전에 이제 감정평가를 많이 제가 소개시켜주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했던 것들이 많이 나왔고 감정평가 출제했던 출제자가 공인중개사도 출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적중해서 합격자 수와 고득점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밴드에는 고득점은 좀 많이 이렇게 후기가 올라오는데 좀 65점 이렇게 금방으로 좀 낮은 점수가 아닌데 합격 점수인데 그런 분들은 조금 올리는 게 좀 부끄러워서 올리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조금 속상하긴 하지만 어찌 됐거나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자 이거 보는 분들은 사실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를 얻고 용기를 가지고서 저와 함께 학교로 공부하면 고득점까지 즐겁게 공부해서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합격으로 이끌어드릴 거니까 믿고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합격 불균의 법칙 황재원 시작부터 황재원하라 네 여기까지 황재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강의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이팅!